흥미미 터롯에서 보내 주신 여러분의 사랑 정말 영영 이친게 닫고 있습니다 흐흥 흥 흥 흥 흥 나에게 당신은 숨을 쉬는 공기야 사랑아 춤을 춥시다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렇게 흘러 오늘도 가버리 쳐다보지 말 것을 내가 당신 꼭 안고 갈게요 너 혼자 미련없이 돌아서서 다 랜다 임영웅 씨입니다 미스터트롯 지는 임영웅 씨입니다 저희 결승전 생방송 그날이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남겨두고 미안하다고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대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입니다 1라운드만 통과하자는 생각으로 참가한 미스터트롯이었는데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모든 멤버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무대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 언제나 마음에 품고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조금씩 익어갑시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목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밤에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내 사랑 그대뿐 그대뿐